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설명회는 사업개여, 사업세부내용, 사업추진절차,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주요 질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은 신규사업을 준비중이거나 도약단계에 있는 시장형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자들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내실화와 성공률 재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초기투자비, 재도약지원비, 사업지원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고기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투자비 및 재도약지원비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5천만원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선정방법은 1차 서류심사로 2배수를 선정하고 2차는 대면심사로 기관별 사업담당자의 발표를 기준으로 1배수를 선정합니다.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우대사항이 있는 기관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업지원비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선정방법은 1차 서류심사로 1.5배수를 선정하고 2차 심층 서류심사를 통해 1배수를 선정합니다.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우대사항이 있는 기관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은 4월 1일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 공모심사를 진행하며 선정된 기관에 한해 별도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보조금 교부가 진행되며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 집행 종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기간 동안 주요 재산 관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신청방법은 공고문상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제목 양식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지원비 신청기관의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고 접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제출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은 크게 6가지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